엄마, 깜짝이야! 걸그룹이냐? 넌 늙어서 안 귀여워, 하지마 얘기했었나? 그, 강수라고 같이 일하는 애 아, 그, 귀찮아? 귀찮아? 응 빵빵! 직진밖에 모른다며 어? 붙이라고 어? 아니, 이리... 아, 오, 나는... 말하는 애 사장님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빨리 요롯데 코디동시켜, 비싸게 이게 진짜 이걸로 오우우우우우우우웅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술은 있냐? 술을 안 샀네. 네,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좀 같이 갔다올게. 산책이나 하고 와라. 술은 있다. 널 위해 준비했다. 아휴... 땡큐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 주면 안 되겠니?